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국 측에 이라크처럼 특별 면허 방식의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유화업 업계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여기에 불안한 국제 정세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따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화환경 주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란산 원유 수입 기간을 연장해보려고 우리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이제 수입이 완전히 중단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시행하게 된 미국의 이란산 원유 전면 수입 금지 조치는 11월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시작했을 때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대만,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에 대해서는 18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그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8개국에 대해서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란 수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란 내에서는 약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란의 돈줄을 끊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립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 2015년 7월에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소위 이란 핵합이라고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이 만일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중단시켜 나간다 그러면 그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정도 이란이 어떤 의무 사항을 준수하게 되면 그 준수했는지를 어느 정도 미국에서 판단을 해보고 90일마다 이란의 유예 상황을 승인을 해주는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당시 합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굉장히 잘하는 합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행 과정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2017년 10월에 있었던 3차 승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정책을 굉장히 강경하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드디어 미국이 이제 이란 핵합의를 홀로 탈퇴하게 되고 9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8월에는 1단계 다음에 11월에 2단계에 거쳐서 이란 제재를 발표하게 됩니다. 1단계 제재에서는 이란 산업과 대외 무역에 좀 타격을 주는 형식으로 그 제재안이 맞춰졌고 2단계에서는 이란산 원유나 그리고 에너지 관련되는 거래를 좀 금지하는 방향으로 맞춰졌었고 그 당시에 8개국이 180일 정도 유예 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우리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를 어느 정도 수입해봤습니까? 한국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던 국가입니다. 8개국 중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고요.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하루 수입량이 한국은 38.7만 배럴 정도 다음에 수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61.3만 배럴 정도 수입했던 중국에 비해서 두 번째이고 25.8만 배럴을 수입하는 인도라든지 인도에 비해서도 크고 심지어 일본에 비해서는 3배 정도 큰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산 수입 규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초경진류 대체 수입처를 찾지 쉽지 않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란산 수입 비중을 사실은 2017년도 13.2%에서 2018년도에는 5.2%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발표한 이후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었고요. 올해 1월에 다시 수입을 재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초경진류인데요. 이게 이란산의 비중의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란산 초경진류가 다른 나라 것에 비해서 한 6달러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란의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품질도 다른 중동산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것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란산 원유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차단해지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했을 때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나 카타르 쪽에서 수입을 어느 정도 해온 적이 있고 지금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대체 수입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초경진류에서 추출하는 나프타를 바로 수입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초경진류 수입은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초경진류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료비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앞서서 국가별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보니까 중국이 상당히 양이 많던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미국의 이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역협상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인도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의 70%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이란 제재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터키의 경우에서도 이란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두 국가의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번 일로 인해서 미중 통상 분쟁이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0일에 5월 10일 정도에 타결이 선언될 것으로 알려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든 겉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미중 통상 갈등이 봉합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실은 이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양보하는 형태로 중국이 양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그래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미중 통상 갈등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런 현재 이란 제재에 다시 반발을 내서 통상 분쟁을 끌고 가는 일을 중국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조치를 거스르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이란 제재를 위반해서 11억 달러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최근에는 화웨이에서 이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체 수입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 좀 더 힘을 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에 이란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미국의 위협이 될까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수입 수송량의 3분의 1 정도를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갈 것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란이 그렇게 무모한 정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제재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원유 수출 활료를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실제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도 그런 수출 활료를 찾겠다는 노력을 아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이 반발이 미국의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에 미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인데 미국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란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순위파의 수장국가인 사우디에서 석유 증산을 한다 그러면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오펙 입장에서는 감산 정책을 통해서 좀 유가를 높이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원유 수입이 그걸로 인해서 제재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불안정화되는 것을 미국에서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오펙의 증산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우디나 UAE에서는 충분히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원유 수입에 대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조금 가더라도 원유의 대체제인 수혈가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기화된다 그러면 일정 정도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 결정이 나오고 국제 유가는 이미 출렁였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 추이를 보면 올해 초에 40달러 중반대에서 60달러 중반으로 많이 올랐고 앞으로 상당 기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유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유가가 변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란 제재가 유가의 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에서 강한 압력을 가지고 오펙에서도 어느 정도 증산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오펙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 있고 또 이란이 빠져 있다는 어떤 좋은 빌미가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을 주장하면서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유가라는 것이 사실은 수요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편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EU나 중국의 경제가 예상보다는 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유가를 끌어올릴만한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업계가 대체할 만한 걸 찾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로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계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12주째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조만간 휘발유세 감면을 축소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외부적인 일이라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제약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성을 좀 다양화시키고 다변화시키고 대체 에너지 활용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거나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석유업계를 중심으로 아마 원료비 상승에 대한 원가 인상 압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서 사실 감당하기 힘든 제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반하게 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야 되고 아마 어떤 기업이 그런 위반을 당한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당한다고 하면 아마 거의 대외 무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북 제재도 있고 대러 제재도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으면 그런 국제 거래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현지 법무부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또 변호사들을 고용한다든지 법무부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감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류세 인하폭도 축소된다고 하고 기름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거든요. 기름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기름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악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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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